내 생의 최고의 날입니다.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. 오늘 바로 구미의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최은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결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6번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6번과 네. 아까 한 번 뽑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6번 뽑아주시겠어요. 네. 6번 뽑았습니다. 지금부터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. 54번 되겠습니다. 54번. 실리게 해주십시오. 59번. 손만 들어 주시면 제가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16번. 16번. 네. 75번. 46번. 마지막으로 72번입니다. 네.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당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